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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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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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조만간에 맞아 뒤질 것 같아 야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가 봐. 나 지금 병원에서 이따가 민계로 빼고 애식장 한다고. 엄마 건강이 먼저 제 이거지 아 이 놈 거 내가 뭐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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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구ューブ를 또 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. 후보를 또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속 민망하게 악수라도 한 번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나 코 흘렸는가 또 코 안 흘렸어요 나는 코쟁이라서 코마질질 나와서 사람 죽었어 창희 정말 열심히 했다 싶으시면 박수 한 번 크게 주세요 나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빼고 만원짜리 하나 더 팔아도 된다 박수 한 번 참아줘 진짜 이 정도로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박수도 또 하나 쳐요 미미시여 미미시여 루계영인가 그지 그냥 가면 돼 뭐 이런 거를 또 주고 가 다시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원래 거지한테 한 번 들어오면 안 돼 왜 근데 돈까지 이렇게 꽂았어 이래봐도 저보다 언니예요 나 처음에 동생인 줄 알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섯 살 언니들만 그만큼 내가 걷 늙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전 알겠습니다 아이고 언니 또 오셨어 어제 왔다가 맨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네 아이고 아이고 나 콧물 나왔는가 남산이 어디 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어떻게 주세라고 님이시여 님이시여 야속한 내 님이시여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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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 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님이시여 님이시여 사모하는 님이시여 사모하는 내 님이시여 나를 두고 말없이 떠나가셨 그리운 마음에도 나와떻해 달래라고 미미시여 미미시여 무정한 내 미미시여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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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그렇게 가셨나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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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떻해 달래라